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꼴탕알베 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일요일날 어제는 작업을 했는데 오늘 월요일인데 작업을 이 날씨가 오는데 작업을 안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월요일 아침에 7시쯤 돼 가지고 비가 살짝 좀 내렸어요 6시 7시 사이에 조금 살짝이 좀 내리 는데 갑자기 비가 오니까 아침에 한 8시 부터는 비가 계속 날이 맑았는데 아침에 비 왔다가 오늘 공사에 일 안 합니다 노가다는 하여튼 비오면 무조건 일 안 하는가 봐요 이게 실내공사 같으면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비가 와 나니까 아무래도 미끄럽고 물기가 있으니까 작업을 그냥 아예 안 하네요 이거 보시면 벽 두께가 보이죠 요즘 철근 보이는 깊이만큼이 지금 벽 두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설비가 제가 볼 때는 아마 그거일 겁니다 저거 뭐라노 똥통통통통통통통통을 밖으로 저 뒤로 빼 가지고 뒤쪽에다가 지금 심는가 봐요 여기 이게 지금 화장실이 화장실일 겁니다 이게 화장실이고 화장실이니까 이제 저기 배관을 빼놨겠죠 빼놓고 소변기 하고 대변기 아마 저렇게 빼놨을 것 같고 지금 1층에는 거의 다 철근 작업이 거의 다 완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2층을 올린다 하니까 제가 2층까지 올라가는 건 금방 올라갑니다 이거 뭐 장난입니다 장난 두둑 두둑 하면 금방 올라갑니다 뒤로 와가지고 정화조가 아마 저 뒤쪽에 지금 저기 아마 묻힐 모양인 것 같는데요 이게 지금 똥깐, 똥깐입니다. 저 배관이 나와 있는게 똥깐이니까 정화조는 저 뒤쪽으로 해가지고 아마 여기 저기 저기 정화조 미리 만들어 놓은 건가 배관이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옛날에 녹아단 깐이 있어가지고 대충 돌아가는 판은 압니다 아 정화조 맞네 예 요 앞에 정화조 보이죠 저기 정화조 입니다 저거 요기 지금 정화조입니다 정화조 정화조가 아주 크죠 요즘은 그 옛날에는 똥깐 아무렇게나 묻었지만은 요즘도 아니죠 오래됐습니다 저 그 뭐 평수라든 건물 크기에 따라서 정화조도 크기가 작으면 허가가 허가 자체가 중공허가가 안납니다 아 이런 비겁하게 내가 공구리 치는 걸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공구리 칠 뿐이에요 아 아깝다 어느새 칠지 하겠어요 이게 뭐 평수가 얼마 안되니까 아 뭐 이거 뭐 한 레미콘 차 한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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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차 금방 시켰습니다 아 이거 아깝다 그 안에 저 공구리 치기 전에 작업한 거를 좀 더 찍어 썼어야 되는데 방심했더만은 이제 요 다음부터는 또 어찌 올라가려고 한고 또 여기 이제 또 이제 바라시 바라시라고 합니다 이거 요 벽을 요거를 이제 털어내야 되잖아요 공구리가 마르면 한 이틀 걸리 한 하루는 하루 정도 그죠 오늘내일 방을 금방 씻는 갑습니다 오전에 그러니까 이제 요거에 굳으면은 요 털이 있잖아요 외벽에 이거 털 예 털을 갖다가 다 털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뭐 내일 하루 또 놀고 아따 아깝네 공구리 치는 거 아직 찍어야 되는데 자 다음 영상도 계속 연달아 이어 가지고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